우와! 여기 오픈했나봐 엄청 넓다 대박이다 이거 그 유명한 인생네컨 아니야? 나 이거 정말 찍고 싶었는데 나 신화가 되게 귀엽다 맞아 되게 귀엽다 되게 귀엽다 태아스잖아 너 너네 사귀고 싶어서 마이츠 받고 왔다? 귀여워 나 마이츠 좋아해 나 하나만 주라 요즘에 그... 걸그룹 있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무슨 이름인지 테이스 씨! 테이스 씨! 뭔 소리야! 테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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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노래 좋더라 누르빛 누르빛 다논데? 누르빛 누르빛 2020년 201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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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6년 2015년 2019년 2015년 2015년 3 뭐야 이렇게? 2 1 두 개 어떻게 해요? 달려 얘들아 달려! 저 이 노래는? 타진 앤독에 난 기대 기대! 기대! 난 걱정에 난 안 바뀌네 달콤 말을 막 해 넌 딱히 옆소리들 나는 안 들리네 너는 야 너는 나 진짜 나있지 마 아니야 너는 거야 다행팀 두 번 내 편인데 원태 이 청년들은 갓 잘 안 온다 바빠 때도 나는 안 들리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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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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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과하지 이게 무슨 귀신이냐? 반찬이다! 이건 탈락이다 잘 가! 안녕 빨리 가! 목 풀려! 안녕! 이게 태연이라고 안 풀려! 자! 예은이 다시 와요 뭐야 이거 무서워 오! 뭐야! 뭐야! 어디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 야! 배경이 생겼어 야 너 너무 예쁘게 나와! 야 너 완전 여신이야! 여러분 다시 해보자 뮤직 큐! 다행팀 야 너의 노래 아 나의 노래 당황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너무 I'm worried about love 어딨때문 don't worry 알잖아 it should be you So I wrote to you So I wrote to you 사랑을 덮는 거라도 I brought it over 맞춰도 괜찮아 I wrote to you So I wrote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다 봤다 나 노래 부르고 있잖아 나 노래 부르고 있잖아 나 노래 부르고 나 이렇게 믿어 한 번 밀고 있어 미안 욕심이 좀 과했다 얘 뭐야 야 나무가 움직여 뭐지 너무 귀여워 다시 말해볼까? 이사 어디있니? 아 이사요 그럼 우리 이사도 갔다올래? 에흠 에흠 우와 돌멩이게 됐구나 우와 귀엽다 이사 돌멩이게 됐어 돌멩이 위에 꽃은 왜그래? 할미꽃이야 할미꽃 뮤직 스타트 용감 안주 Edu 지민 오우 사례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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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실게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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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in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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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고생한다 정말 왜 아직 언제 찍히니? 왜 아직 저같이래 아 저같이 왜아 왜 아직 내 반사에 빠져요! 내 반사에 빠져요! 진짜 누가 나 홀이 뽀곡되는 줄 알았어 사만의 남편을 알아서요 바래다 웃겨! 너가 진짜! 너가 너무 흐라가지였어! 진짜 야! 와 이렇게 대박하고 있는데 시! 시! 잘 가! 어서 와! 바람이 부네! 위험한 바람이 부네! 왜 나만 이래? 포기하니까 쉽다 포기하겠잖아 포기했었어 우리 여기 앞에 나오지 말자 여기에서 정정 가능하게 생각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뮤직 큐! 너무 괜찮아 아플 거라도 그렇게 있으면 조금 보내릴 텐데 다르게 마지막에 널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줄게! 마지막으로 써라! 뭐 연습할게 내가 즐기는 거야! 그냥 즐기는 거야! 뭐 숙자 의식하지 않고 즐기는 거야! 즐기는 거! 우우우우. 예에에에. So i'm the you! 우우우우우! 워어웅! 워어으웅! 우우웨웅! 아하! 나 진짜 다 나온 것 같아 나 진짜 다 나왔어 어! 으아하! 내가, 어? 수빈이는 정말 아니다! 수빈아!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띄는 거 좀 아니었나 보니 뭐지? 윤희 주자 센터 잘 맞췄네 나 카메라도 잘 보고 있어 채연이 약간 왼쪽 보고 있는데 나 잘 봤어 그래 윤희가 이렇게 웃기니까 뭐 우리 윤희 주자 뭐 그래 너 다 해! 고마워! 그래 너 다 해 애들아 고마워! 엄청 터졌어 대박! 여기 병아리에 한 마리씩 앉아있는 거 같네 우와 귀여웠다 너무 귀여워 으악! 내가 배경이 될 줄이야 난 예상했어 축하합니다 인생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네! 거기 나와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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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대박 혜들아 나 부담스러워 야 잘해 나는 이 모습 난 보여줘야 되니까 아하핳 그럼요 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건가 내가 스트레스 살려줘서 이 모습을 보는 거야 이야! 너무 좋다 네들아 원본이 가장 좋겠지? 이런 거 원본으로 해야 돼 핀트하게! 아 나 근데 인생 내 거 진짜 찍고 싶었다 나도 난 찍은 지 진짜 한... 대박 진짜 나와 우와 대박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귀엽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.